최고의 유리인 가수정 샤이니입니다. 컨셉과의 팝 작품을 통해서 미국에 나타날 수 있는 쉬운 음악으로 승부를 벌겠다고 합니다. 샤이니 외드폰 좀 봐주시고요. 샤이니 is one of the most popular 샤이니입니다. most popular boy bands in Korea creating so-called 누나 오에 in Korea. 다시 한 번 파이팅을 좀 외쳐주시겠습니까? 샤이니 안녕하세요. 빈단의 샤이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기 가수들 사실 뭐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샤이니 요즘 워낙 인기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인기 신인 그룹 둘 팀을 또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게 있겠지만 먼저 멤버들의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베리스코 부터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빈단의 베리스코 부터 오늘 잠깐 드립니다. 자 소개 좀 잠깐만 해 주시죠. 멤버, 여러분, 그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감은 들어봤고요. 이은이 신인 전현재 무대에 여러 가수 또 베이직 홍보 말고도 다른 가수들과 무대에 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팀이나 가수와 무대에 섰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설레었는지? 저희가 동방신기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여러 번 만나 뵌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같은 무대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함께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가운데 해은색 부자 쓰신 기자분. 마이크 좀 가져주시죠. 심혜숙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그 팀 다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독재적 공연이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보여줄 이벤트 같은 거 아니면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얘기로 연습을 어느 정도 좀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퍼포먼스가 있는지 궁금하고 연습도 얼마나 되는지 행사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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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皆さんに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国際的な今回コンサートでありますので、何か今回韓国での公演を前にですね、メンバーそれなりに準備された何かイベントとかパフォーマンスとかありますでしょうか。もしありましたら、それを準備するまでにどれくらい準備されたか、それをちょっとお聞かせください。 すみません。もう一回お願いします。 今回の公演のために、何か特別なイベントとか、メンバーそれぞれの得意、ヒロス、何かパフォーマンスとか、 それを多く知るために、公演を用意しました。 そして、メンバーが一つの感覚を感じることもあります。 シャインの答え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はい、この大会を大会にやっていて、大会を多く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いつも、スケジュールが終わり、私たちの習いを終わります。 それが、私たちのショートで、私たちの作業を表現することもあります。 その後、本当によく努力するシャインです。 지난해였죠. 지난해 유리씨가 굉장히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아마도 기자님께서 그런 걸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샤인이 좀 다른 거 없나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전야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곡을 불러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연습한 곡들이고 또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무대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그 사건과 또 부산이 와있는데 굉장히 좀 바쁘셔가지고 힘드시 생각이 듭니다. 그 에리스코 후보 한국을 처음에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요? 왔을 때, 한강을 보냈습니다. 일본에도 한강을 봤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내려서 여기 오는 길에 한강을 봤는데요. 일본에는 한강처럼 큰 규모의 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놀랍고,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